정말 모르는 얼굴이야? 낯은 이건데 모르겠어요. 제 사무실을 출입했다면 내부인이 맞을 텐데. 우리 저건 아니에요. 확신해요. 누이셔? 그걸 내가 왜 말해야 하죠? 글쎄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죽긴 아까운 미모라. 나한테는 당신들 비밀이 담긴 휴대폰과 첫 모임 때 대화 내용이 담긴 녹지 파일이 있어요. 이 정도 경우에서도 대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.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실종되거나 자살로 위장돼서 죽게 됐을 때. 윤태경 씨 폰하고. 모임 때 녹음해놨던 녹지 파일이 검찰에 넘어가도록 손 싸놨어요. 협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. 우리는 고작 해야 두 통역 하나리면 해결될 일이고. 댁은 목숨값인데. 날 설득해 봐. 여기서 끝내요. 어차피 당신들 팀에 들어가서 도움 줄 일밖에 없고. 나도 당신들 덕에 재미있고. 그냥 이쯤에서 끝내요. 네가 우리 손톱 밑 가시가 안 된다는 보장은? 당신 말대로 내 목숨보다 가치 있는 건 없어요. 좋아. 우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내. 어떻게 가져올까? 이영신에 각하? 나 그럴게요.